놀아요 썸어처럼 내가 싸움도 해요 눈처럼 하얀 대개 속 세상 우리 둘이 신나게 즐겨요 오랜만에 청소고 저번 오랜만에 과자고 입술 터질 여름 풍선고 진심 없이 바쁜 거 중에 가서 장 보고 또 요리도 직접 해보고 어쩜 혹시 사랑이 너무나도 행복해 다 사는 내 밥인가요 내가 직접 만든 저녁은 없게요 난 더 예쁘네요 특히 그대게 화장만 화장만 입게 내 맘에 고음을 오늘 밤 아침 파티를 해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요 소파 위에서 침대 위에서 우리 뛰어요 어린애처럼 맑은 하늘 높이 뛰어요 신나게 예상 그러다가 짙지만 괜히 분위기 잡혀 혹시 억큼한 생각 쓸 점 듣지도 몰라 걱정은 저기 버리고 걱정은 저기 버리고 그 그 앞에 내 사랑은 수술하죠 알겠죠 이제 다시 수술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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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마 입고 우리 오늘 밤 멋진 파티를 해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Tony 여기 그emi Plegen 이 팔자마파를 오는 마음 refined and Nay 아침이 올 때까지 그대와 해 줄게 그대로 예 예 심심 knotwe 슈퍼주니어의 파 잠 finest 하주희님, 슈즈가 부르니까 색다르다 사실 이게 슈퍼주니어 해피에 있었는데 저희가 콘서트 때 모두 같이 불렀던 버전이 있는데요 그 버전이 좀 더 신나긴 한데요 5575님, 라이브죠? 좋다!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라이브였습니다 노래방인데요 뭐 이게 CD일 순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코너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실 그거 아세요? 오늘 슈퍼주니어와는 한 20분 전에 벌써 안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요 간식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간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슈퍼주니어와 재밌는 시간을 하셨습니다 슈퍼주니어 앨범을 사시면 간식도 들어있으니까 어떤 간식이 들어있죠? 거기 이제 그 카드로 우리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안 먹어도 배부른 건가요? 그럼요 정신적인 간식이 진짜 사람이 아니시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우리 심심사파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꾸며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놀아보셨어요 아니 슈키라 디스인가요? 아니 왜 슈키라는 알차지 못했나요? 아 슈키라 굉장히 알차지 2시간 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 1시간 한 영수는 뭐가 됩니까? 네 이특씨랑 은혁씨 30분만 하고 갔는데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 될 텐데요 네 어땠는지 한마디씩 큰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은혁씨부터요 네 일단 심심탑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좀 시간을 저희가 좀 너무 오바 돼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네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다시 나와서 지금처럼 좀 산만하지 않게 진정한 얘기도 나누고 여러가지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성씨는요?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은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요? 네 실제로 또 규희씨도 보니까 네 되게 이쁘신 것 같고 좋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주니어 4집도 되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전에 이렇게 이성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다 그냥 재밌다고 한 얘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또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107.7에서 계속 함께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민씨 소감 한번만 해주시죠 벌써 전가요? 아 예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네 알겠네요 마지막으로 이특씨가 아 예 멤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되게 정신없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 같고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민씨 목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아 시간이 없다고요? 네 짧게 아 저는 심심탑파 어차피 가족이니까 자주 올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문자 참여 굉장히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황일씨가 1등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들이 좀 말할 기회를 좀 많이 준 거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에도 뵙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박규현씨로 이렇게 새롭게 신동씨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맞아요 잘 맞췄어 네 이렇게 빠르게 빠른 시간에 저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씨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슈퍼주니어가 앞으로는 뭐 솔로 활동도 많이 이렇게 예능해서 많이 하는데 팀 활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과 유쾌한 분위기 많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저만 하면 하지마요 하지마요 마지막으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고 신나게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멤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잘 버텨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이번 4집 활동 정말 잘 마무리해서 제 마음속 제 기억 속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말 우리 멤버들 다시 꼭 전하고 싶네요 네 아 우리 멤버들 슈퍼주니어 멋있다 멋있다 자 네 그럼 여러분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슈퍼주니어가 미인 월드컵에서 문군영씨를 뽑은 기념으로 예성씨의 음악을 깔고 문군영 명대사 은조야 하고 불렀다 한마디 하고 인사 나누죠 네 그럼 누가 문군영 명대사 해 주실까요? 예성씨가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네 해주세요 은조야 촬영 잘하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효선이 왔다! 안녕히 가세요! 안녕히 가세요! 와요! 와요! 와였네 고맙습니다 rat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수 많이 빛이 恩 고맙습니다 난 너를 잊고 살 순 없다고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잃여는 나 아파도 좋아 내 맘 부쳐도 좋아 난 그래 난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 내 모든 가슴이 날 찾아오라고 소리쳐 부른다 널 어딜 거니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나에게는 나 다시 살아도 몇 번을 태어나도 한 번 네가 없이 살 수 없는 나 내가 지켜줄 사랑 내가 사랑할 사랑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그래 난 나라면 충분하니까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 향기롭게 향기롭게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나의 목소리 들리지